준비하고 만나요. 고맙습니다. 설레는 데를 가요. 렛츠고! 안녕히 계세요. 우리도 집에 벚꽃 심었으면 좋았을텐데. 대나무는 왜 이렇게 심었을까? 대나무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? 아 너무 예쁜데? 생존력이 너무 세니까. 옷마다 나오더라고. 옷마다요? 연인이세요? 아니 근데 저희가 너무 신기한 게 옷을 맞힌 거 아니에요? 맞힌 거 아니야? 맞힐 수 없는 게 제가 몰래 왔잖아요. 아 그래? 그래서 그냥 했는데 스트라이프 좀 똑같이 입었어요.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. 컵불루 컵불루. 툭하면 닭 이거 툭하면 툭이네. 천생하면 염분이. 툭툭툭툭. 역시 부부다 부부. 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. 출발! 야 물을 열어주시네. 봤어? 형! 물을 항상 이렇게 열어주세요? 어? 물을 이렇게 옆에 있을 때. 어 그래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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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와서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또 뭔가 느낌이 다르세요? 두 분만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빠져달라 우리 빠져달라 이게 이런 경우라니까 신혼여행 따라가는 눈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단둘이 떠난 여행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고 그렇지만 애기 없이 지낸 여행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? 신혼 때 생각도 나고 그런데 약간 마음이 한쪽이 텀빈 느낌이에요 아기가 자꾸 마음이 들여서 그런데 그러시기에는 간장게장 너무 맛있게 드시던데요?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드시는 것 같은데 아기들이 있으면 그런 메뉴를 못 먹어 같이 아기들이 전혀 못 먹는 메뉴니까 무슨 소리야 맨날 먹는다니까 아기들이랑 같이 해 아니 저 혼자 먹죠 아 혼자? 시켜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애들이래요 엄마는 배를 좋아해 아니 식당 가서도? 아니 그러니까 그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먹죠 부모님 옛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다이어리도 교환도 하고 막 옛날에 우리는 어릴 때 막 그랬거든 뭐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이런 게 있어요? 몰래 이렇게? 몰래?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리 교환도 많이 하고 러브짱 무슨 뭐 그런 것도 쓰잖아 커플 요금제 나는 우리 와이프가 저걸 해줬어 편지를 써서 케익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편지를 종이잡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얼마나 쓴 거야 그럼? 1일 1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지 쓰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꽂아서? 네 꽂아가지고 케익 만들고 케익 만들고 야 근데 바쁘셨을 텐데 그걸 1일차 2일차 편지 다 쓰신 거예요 그때는? 네 그런 것도 하고 오빠 오빠 생일 때 오빠가 이제 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모양 케이크 같은 만들어가지고 오빠 나이랑 이름이랑 이렇게 새겨가지고 선물 주기도 했고 형 씨 대단하시다 그런 거 하고 아 그리고 제가 선물 줬던 것 중에 오빠가 잠자리를 진짜 무서워해요 잠자리? 네 근데 제가 장난기가 좀 많아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잠자리가 그 보네트 위에 딱 앉은 거예요 그래서 차 세워가지고 잡았어요? 잡았죠? 그래갖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선물 줬죠? 파혼할 뻔했다 형 그 정도로 무서워요? 진짜 싫어하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물렸거든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다 와 흑수님 차 장난기도 많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형네 부부는 노후의 꿈 같은 게 있어요? 저는 남편이랑 약간 이렇게 시골 같은 데로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 여행을?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제가 할 일 이렇게 다 책임감 있게 해야 될 거 이제 끝나고 나면 여행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조용한 대로 여행 손잡고 다니면서 그냥 좋은 데 가서 왜 어르신들 손잡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손잡고 다니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노래 중에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라는 노래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요? 네, 가사가 진짜 좋아요 언젠가 그대에게 준 눈부신 꽃다발 그 빛도 당기도 머잖아 꽃이 들고 꽃보다 예쁜 지금 그대도 힘없이 치겠지만 그때엔 꽃과 다른 우리만의 정숨을 쉴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뭔가 울림이 있다 뭔가 이렇게 꽃이 막 확 폈을 때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쁨도 다 시들고 저도 이제 막 늙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돼가도 우리만의 약간 또 다른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대에게 준 눈부신 꽃다발 그 빛도 향기도 머지않은 슬프게 시들고 꽃보다 예쁜지 그대도 우와 여기 뭐야? 우와 오프로드네? 왜 오프로드야? 우와 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